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선유도서관이 중년 창조와 성장의 기쁨을 누리려면을 운영합니다. 5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도서관 내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되며 인생 2막을 준비하는 40대와 50대 지역 주민이 대상입니다. 중년의 당신 지금 리부팅하고 있습니다를 주제로 단단하지만 고집스러지 않은 중년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준비를 함께할 수 있습니다.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